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오늘부터 멤버 중 세 번째로 병역 의무를 이행합니다.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인 슈가는 오늘부터 담당기관으로 출근해 선복무할 예정입니다. 슈가는 이곳에서 먼저 근무를 시작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.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성실하게 잘 복무를 마치고 오겠다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.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오겠다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.